아홉쏘리나 오공이 이리로 올 것 같은데? 그지 와야지 뭐야 여기다 핑을 봤다니 눈치가 빠른 녀석이 보이네 나 아까 도망갔지? 또 도망가 봐 또 도망가 봐 또 도망가 봐 어? 아니 뭐야 럼블 소포터야? 럼보터? 럼보? 하쿠르기 쭉 아 라임프치 진짜 아미긴 하다 야 럼블 진짜 도움 안되는거 봐 옆에서 봤어 옆에서 불 뿜고 있는거? 이즈리엘 개쯔맞고 있는데 옆에서 불 뿜고 있는거 봤어? 야 이 개새끼야 야 너 누가 럼블을 하래 존나 도움 안되네 아 너무하네 이즈리엘 투스펠 다 막았는데 살라고 아 존나 웃기네 크라킹 가야지 방금 파이크가 2점 열 할수도 있어가지고 이즈가 플실 수 밖에 없었고 피한 다음에 힐 써가지고 그램 무빙 한건데 그래도 죽으면 뭐 이즈 입장에서 존나 억울하지 아니 다이아 2래요 상대 버티오 근데 왜 럼블함 아니 심지어 럼블 작살이 마저를 깎는건데 그걸 원딜이라 쓴다고? 게임 유도가 너무 없는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왜 안박히냐고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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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히면 잡은거잖아요 선생님 너무하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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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아니 너무하네 다들 아 럼블링 아 럼블링 진짜 당신은 진짜 원딜 협회가 있다면은 진짜 목숨을 조심하십시오 아 첨자도 근데 와가지고 더블킬 먹어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올라프 상대로 꽤 치겠는데 이제 베이는 킬 한마디에 악구르기 뿅 뒤로 빠지는 척하다가 악구르기 뿅 악구르기 긴장 잡았는데 럼블링 가서 아 나 두기기가 너무 미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래도 돼 이거? 베이는 럼블한테 했는데 왜 이즈가 벌을 받고 있지 이게 세상에 공평한게 맞아요? 활주에도 무지 진짜로 진짜로 그냥 게임도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지가 않아 럼블로 로밍 가서 뭐 하냐고 럼블이 탑으로 썼을때 로밍이 좋은 챔이지 라인전 이기고 신발뿐 다음에 공로밍 가는거지 오오오오ğ 레벨 4짜리 로밍은 undo 진짜 위협적이다냐 아 개무섭다 야 럼블 올라간다 조심해라 너네 아 진짜 개무섭다 럼블링 이즈렬에도 룸인가네 룸블링! 조심해 룸블링! 아 룸블링 사망 파워나밍 일해야겠다 아 이즈렬 그냥 탑으로 룸인가버렸네 렌탈 나갔구나 근데 오히려 좋아 어차피 베인 뉴특각은 라인전이 아니거든 라인전에서 아쿠르기 표기 원툴이란 말이야 아쿠르기 표까보 할게 없어 어차피 한타 해야되는데 이러면 오히려 좋아 어어 뭐 쓰지면 안된다? 어어? 아니 헥하네 뭐에요? 오 나이스 룸블링은 위협적인데 생각보다? 멍구리부터 잡아야 돼 미년 안 맞게 존나 디테일하죠? 날 막으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나? 너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밀어도 돼요 나 신발에다 무통까지 들어가지고 이거 미래에 완전 미래에 지향적인데 집 가서 신발 뽑고 우통 갔다가 스펠 계속 돌리면 게임 못 이길 텐데 수 3개만 찍고 W선바이 라인전에서 맞싸야겠어 아 굳이 대기하고 있었으면 궁구르기로 닦겠다 이런 조심성 없는 녀석 개인 모습인 줄 모르고 다음번에 죽여야겠어 왕따다 가는 기분인데? 다퍼내 혼자? 괜찮아요 아웃 설립? 반피 나갔는데? 어 나도 반피네 빨리 미루고 롱인 가야겠다 라인전 엄청 지루하다 와 탑이 왔으니까 나도 싸울 수 있겠지? 나도 이제 판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설마 내가 탑에 왔는데 바텀에서 싸우진 않겠지? 또 탑타워나 철거하는 타워싸기가 되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 없어 다들 이제 나랑 싸워줄거야 왔다 올라프가 싸움의 징조에요 올라프님 싸웁시다 올라프님 저와 싸워주세요 올라프님 싸웁자 싸워요 저 준비 됐어요 선생님들 싸움을 준비해주세요 파이크님 얼른요 끌어주세요 상대를 싸우고 싶어요 빨리야 어 싸움이다 어 끝났다 뭐야 뭐야 어떻게 살았어 아니 뭐 싸우는 것 같지가 않냐 다들 나랑 별로 안 싸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 약간 나를 피하면서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날 피하고 헤카림하고 파이퍼만 골라먹는 약간 무시다한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전령우 전령우 왜 싸운거야 여기다가 자 이제 그러면은 진짜 싸움으로 미드로 가자 미드는 싸움을 피할 수 없지 미드에서 해보자고 올공석 베인 가야지 흠 헣 헣 헣 헣 헣 헣 뭔 줄이야 이게 아니 런블를 왜 이렇게 세졌어 아니 이게 라인존때 개악하던 런블를 맞아? 아니 잠깐만요 왜 이렇게 세는 런블를 순식간에 이렇게 강해졌어 아니 내가 파밍하고 있는 사이에 못 내리셨던 거야 상체에서 개악하던 런블를 맞냐 이게? 아! 부키가 이게 던져지나? 아니 이거 좀 위험한데 게임이? 템을 올공석 갈라 그랬는데 올공석 가면 안 되겠는데? 생존 템을 좀 올려야겠는데? 피바라기 가야겠는데 이거? 아니 나는 부키 줄게임하러 왔는데 라인존내 타워 밀고 탑가서 타워 밀고 미드가서 타워 밀고 현상금 주고 심지어 이제 즐기지 못하고 빡게임을 해야 된다고? 3라인 타워 철거하고 빡게임하라고? 부키 본키랑 뭐가 달라? 4라인 타워 용한타 가자 용한타 가자 뺏어먹어야지 뺏어 내가 봤을 때 한타 한 번 하면 끝날 것 같아 게임 싸울 생각이 없다 오브젝트를 주는 거 보니까 한타 한 번 이기고 바로 먹으면 게임 끝나겠다 생각보다 싱겁게 한타 이기고 끝날 것 같아 나토 스펠도 있고 궁도 있어가지고 한타 한 번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내가 카이사 이런 거면 사실 올라프가 무섭거든요 가자 이거 와 개빠르다 이거 끝났죠? 와 개빠르다 유채화에다가 패시브 터지니까 나 좀 한 때려줘 보이게 나 좀 때려봐 에이 씹냥 그만하자 아 왜 죽었어 바보야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벽 치면 벽에다가 내가 밀면 잡는데 어? 여기 로룡이잖아 나이스 나 탄 밀고 갈게요 집에 아유 짜릿한 맛이 안 나오네 짜릿한 한타 없나? 바텀에서 하지 말고 용해서 합시다 바텀 뭐 저거 올라프 아유 한번 기강 좀 잡아줄까? 생각해보니까 쟤 아까 도끼 하나 갔다가 600골 먹은 거 좀 안 입고 오는데? 기강 좀 잡아주러 가야겠네 프라 부시대기 하고 있냐 너? 어 기강.. 어 이따 잡자 나중에 지금 물러설 텐데? 걸면 이겼다 올라프가 테리 없는데 저러고 있어? 무조건 이기지 아까 아까 탑에서 한타 한 번으로 사실 게임 기울었지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거의 이상 뭐야 오공이 들어왔었잖아 오공이 여기로 올려나? 아웃솔이나 오공이 여기로 올 거 같은데? 그지 와야지 뭐야 여기다 핑을 봤다니 눈치고 빠른 녀석이구 아 왜 이렇게 빨라 아웃솔 저 마무리 딱 하고 나와서 순전부터 터트린 다음에 이즈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빠르냐 쟤 얘 안 때려지지? 툴까지 썼는데? 아 근데 진짜 롱블의 하나가 게임 균형을 다 파괴시키긴 했다 얘도 뭐 이렇게 게임을 대충 하고 틀어내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픽 하나 때문에 게임의 균형이 다 묻어졌어 얘 하나 때문에 가야게임인데 우리 후방가면 진다고? 뭔 소리야 든든 밴이 있는데 장난해? 난 이 게임에 진다는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걱정 안 해 우리 오버댓들 버스나 받아 오버댓들아 어? 버스 태워 줄게 아 이거를 툴 쓴다고? 그걸 들어간다고 밑에 오공이 있는데 아니 애들이 나랑 안 싸워주려고 하는 거 보여요? 너무 열받네? 분노 앙타 당하는 거 같네 막 싸우다가 내가 딜 하려고 시작만 하면은 갑자기 다 뺨 나 궁하고 스펠이 다 없어서 그냥 빼야 될 거 같은데 잘 컸을 때 문제가 이거야 나 빼고 한타 하려고 애들이 하니까 왕따 당하기가 너무 쉬워 아하 도망갔지? 또 도망가봐 또 도망가봐 또 도망가봐 어? 또 도망가봐 더 изв Chem pose 이즈료 Q 한번 더 맞춰면 쏘리나 한번 아 진짜 이번 거 맞춰면 쏘리나 아 진짜 마지막 게임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안 마쯔 ey 미잉 아 아까 맛이 없긴 한데 페리긴 페리다 싱거워! 건강식도 먹어줘야지 너무 자극적인 것만 먹으면 안돼요 건강한 것도 먹어줘야지